알로? 살살! 내 노래 어땠어요? 네? 내 노래 어땠어요?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!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직도 기억하세요! 저 기억 안 나세요? 저 기억 안 나세요? 영미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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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영미야 왜 나를 기억 못해? 어깨를 부여잡아! 어깨를 부여잡고 흔들어! 왜 나를 기억 못해? 왜?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? 너 나 기억해? 나 아닌데? 나 영미야 아닌데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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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! 어머 어머 어머! 광진아!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멘트를 해 이제! 너한테 알렸어! 마지막 멘트는! 너 요즘 콩 키우냐? 응? 콩 콩 콩! 난 콩 키워! 콩! 콩! 너랑 알콩달콩! 너랑 알콩! 왜 나를 기억해?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! 쟤네, 손티스하세요! 장아! 암흑! 암흑! 나를 받아줘! 나를 받아줘! 와우, 저흰 되게 당황하셨을 텐데 되게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인사하세요, 인사하세요 자, 한국 분을 찾으세요 찾았어요 그분께 가져요? 네